이름이 알아요? 뉴, 뉴컬처 테크놀로드에요 네오컬처 테크놀로드에요 네오컬처 테크놀로드에요 네오컬처 테크놀로드에요 nct는 하나의 큰 브랜드고 nct는요? nct127은 이렇게 서울의 위도 경로를 하면서 올해 이번에 앨범을 2017이라는 숫자 동안 서울이 경로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nct가 처음에 몇 명으로 된다고 여기 누가 됐었고 nct가 우한이에요 근데 nct는 네오컬처 테크놀로드인데요 그리고ường도 이렇게 있는데 kpop 시작이 서울을 도중으로 ncto藤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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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0 당첨가 서울의 경도 gleichen